그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왕가입니다. 바왕가는 존재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존재지속심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두 번째 역할은 존재지속의 역할이 됐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찍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9쪽 맨 밑에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존재지속심들은 한계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 그래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 요소 여기에 줄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존재지속심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둘, 넷, 다섯째 줄에 내려가면 이것은 보통의 색성향미 촉법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재생연결식의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아주 미세하며 알기 어려운 마음이 됐죠. 그죠?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마음.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죠? 재생연결식이 딱 결정되면 뭡니까? 이 재생연결식을 일어나게 했던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생의 존재지속심들이 존재의 지속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왕관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거기서부터 몇 줄 더 내려가면 첫 번째 문단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에 봅시다. 바왕관은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 직역한 겁니다. 그죠? 바와 안가거든요. 바와는 존재고요. 안가는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라이프 콘티뉴으로 옮겼다 해놨죠. 그죠? 사실 라이프 콘티뉴으로 보고 존재 지속심으로 사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죠?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구성요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지속심도 당연히 뭡니까? 대상은 뭐를 대상으로 가지겠어요?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지니까 그건 뭡니까? 331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331쪽입니다. 이 존재 지속심의 대상은 전생의 죽기 직전에 나타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고살 표상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재생연결식과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이제 이해하시겠지?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인식과정은 모두 이 바왕가를 거쳐서 다음의 인식과정으로 넘어간다.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비담마에서 보는 삶의 흐름은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결정되면 이것이 뭡니까? 그 생에서의 존재 지속심이 되어서 찰라생 찰라멸을 하면서 쭉 흘러서 죽을 때까지 있지 않으죠? 흘러가는 것이 한 생의 흐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 바왕가를 존재 지속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아무것도 전생 끝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죠? 그냥 뭡니까? 우리 다른 말로는 잠재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인생이 오래되면 덕수리 좋겠죠? 나쁜 짓도 안해도 되고 그죠? 막 괴로우면 안 받아도 뭐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알고집이죠? 총잘 쓰는 사람은 총잡이 맞죠? 칼 잘 쓰는 사람은 칼잡이 알고 싶어 미치는 사람은 알고잡이 앉아 됐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대상과 마주칩니다. 그죠? 그래서 방안과의 마음이 흐르다가 뭡니까? 대상이 특별한 대상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아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우리 아비다움의 가슴은 인식과정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의 주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재생인식이 흐르다가 대상이 바바바받 나타납니다. 그죠? 오늘도 누구 이야기해야 됩니까? 또 이형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속명이 이형애인 분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모른척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아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인식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이 마음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존재 지속과정. 그죠? 존재 지속과정이 뭔지 알겠죠? 재생연결식, 존재 지속심 이렇게 해서 죽음의 마음까지 한 생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여기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존재 지속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생의 최초의 존재 지속심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재생연결식을 하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 지속심을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그런 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한 가지가 되겠죠? 열한 가지는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입니다. 일단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부터 뭡니까? 좀 있으면은 그 332쪽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전향 있죠? 전향에서부터 죽음의 마음 앞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뭡니까? 인식과정에 게재된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먼저 있잖아요. 396쪽 도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96쪽 즉 4장입니다. 4장에 396쪽 도표 한번 펴 보십시오. 그거 보면 눈의 문에서의 인식 과정을 해놨죠? 그죠? 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뭡니까? 네 개까지는 전부 바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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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왕과 일어났죠? 바왕과가 뭡니까? 방금엔 존재 지속심의 원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왕과의 흐름, 지나간 바왕과, 바왕과의 동료, 바왕과의 끊어짐, 하고 나면 뭡니까? 오문전향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밖의 대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을 우리는 오문전향이라고 합니다. 오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그죠? 대상이 눈의 대상이냐, 귀의 대상이냐, 코의 대상이냐, 혀의 대상이냐, 그죠? 우리 그죠? 몸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를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 눈의 아르마리를 보기로 드러났습니다. 안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위쪽으로 생각해보면 그 대상을 안식에 나타난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됐죠?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 원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조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조사해서 뭡니까? 뭐라고 딱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이 결정의 마음입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업을 짓겠죠? 업을 짓는 마음을 여기서 자와나라 하고 있습니다. 자와나를 속행이라고 얘기고요. 속행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마음이 그 대상이 아주 강력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방황가로 바로 못 내려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두 찰락의 마음이 있잖아요. 강한 방황가를 속된 말로 하면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방황가가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방황가가 흘러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슨 대상이 눈기, 코, 혀, 몸의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오문전향 귀로 왔다 하면 이식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업을 짓는 자완화의 마음 이것이 강할 때는 뭡니까? 영혼의 마음 그리고 다시 뭡니까? 방황가가 흐르고 오죠? 그래서 또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해서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한 마음 자완화 영혼 이렇게 해서 또 존재질 속심이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식과정은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저약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방황과 존재질 속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존재질 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이 나타났다 하면 뭡니까? 항상 이 과정으로 나타나서 대상을 인식하고 업을 짓고 또 존재질 속심이 흐른다는 겁니다. 됐죠? 요쪽 반복학습하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죠? 많이 들을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지겨워 죽겠다. 빨리 넘어가자. 빨리 얼굴에 그렇게 딱 적혀있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존재질 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우리 전향한다고 그러죠? 그쪽으로 향한다는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뭡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안식, 인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겠죠? 안식이라 합시다. 눈에 아름하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받아들이면은 그 데이터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조사를 하면 뭡니까? 그 데이터가 뭐라고? 결정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을 짓겠지요? 그것이 자원하의 마음입니다.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을 짓는 마음이 강할 때는 또 바로 존재지속심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존재지속심 방한가가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뭡니까? 똑같이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단, 여기서 이건 뭡니까? 최대치로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따라서 방한가가 살짝 흔들리고 많은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는 뭡니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까지 했는데 업은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업은 지었는데 영혼의 마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제가 작년 전에 꼭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돈 주는 비유입니다. 그죠? 가다가 그죠? 뭡니까? 뭐죠? 딱! 뭐죠? 뭡니까? 누른 우리죠? 신사임당 그죠? 할머니가 제가 평상시이십니다. 신사임당 할머니가 딱! 뭡니까? 전향이 되겠죠? 전향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조사를 해보겠죠? 딱!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5만원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웬 뜻이냐? 그죠? 딱! 집어넣고 뭡니까?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죠? 집어넣고 5만원짜리입니다. 집어넣고 바로 이렇게 되겠어요? 안됩니다. 5만원짜리 딱! 집어넣고 후! 그죠? 좀 식히고 후! 이라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됐죠? 이것이 최대치로 나타난 겁니다. 됐죠? 그죠? 가다가 뭡니까? 그죠? 누른 신사임당 비슷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죠? 가다가 뭡니까? 방어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오문전향에서 받아들이고 안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영원이 일어나고 다시 방 hatch 됐죠? 그죠? 그죠? 가다가 떨리면 하나 있어요 전향을 했어요 안식이 일어났어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했어요 만원짜리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이거 왜 어떡해냐 죽고 만원짜리 죽었다고 훅 일어나죠 죽고 뭐가 아니었습니까 영혼의 마음이 아니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천원짜리는 죽거든요 500원짜리를 합시다 500원짜리 동전 가는데 뭐가 뽀짝해요 그래서 전향을 했어요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 500원짜리 그럼 어떻게 됐고요 죽까맣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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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짜리 아이고 허리야 그냥 가버립니다 업을 안짓습니다 됐죠 결정까지만 500원짜리 결정까지 했어요 500원짜리라고 결정까지는 했는데 안죽고 그냥 갑니다 업을 안짓어요 됐죠 그 다음에 10원짜리 뭐가 하나 흘러져요 그냥 가버린거죠 전향까지도 안해요 방가가 살짝 흔들리고 있잖아요 방가가 흔들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장에 가면 15가지로 도표가 다 그렇지가 있습니다 이왕 한거 그죠 제가 지금 준비는 많이 했지 그죠 406쪽입니다 406쪽에 보면은 그 뭡니까 오문인식과정에 등급되어 있죠 요 4가지 등급이 바로 방금 제가 쇼를 한 개그콘서트를 한 4가지 등급입니다 매우 큰것 뭡니까 옆에 적어놨어요 5만원짜리 그죠 큰것 만원짜리 작은것 500원짜리 매우 작은것 10원짜리 딱 맞습니다 그렇게 매우 작은것 한번 보시면 A 해놨으니 모르시는데 그죠 C로 끝납니다 매우 작은것 한번 보십시오 10번부터 15번까지 등급은 있잖아요 6개로 나눠라는데 그중에서 다른게 보면 전부 A B 인데 C가 두번들어 있죠 C는 뭡니까 방가의 동료입니다 방가가 잘라납니다 방가가 한번 살짝 흔들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까 제가 10원짜리 할 때 바로 가버렸죠 10원짜리에 관심도 안줍니다 맞죠 그럼 작은것은 뭡니까 500원짜리입니다 작은것은 V 까지 되어있죠 V가 뭐로 되어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오타판을 하고 있잖아 결정입니다 500원짜리이네 여기까지 결정합니다 500원짜리이네 500원짜리를 주어요 500원짜리이네 하고 예를 들어서 세번이라는 것은 뭐라도 설명하면 됩니까 500원짜리이네 주울까 말까 주울까 말까 그냥 가자 됐죠 그죠 500원짜리 됐죠 큰것은 뭡니까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J가 결정지가 있죠 자와나 속행 엎을 짓습니다 가다가 어 10000원짜리이네 주어야죠 주워 갖고 뭡니까 기분 좋다고 갑니다 됐죠 그 엎까지 짓습니다 매우 큰것은 뭡니까 J 다음에 T가 두번 있죠 T는 뭡니까 밑에 보면은 우리 따단마라 영혼의 마음이 내놨죠 그렇게 5만원짜리입니다 그죠 5만원짜리를 주었으면 뭡니까 이거는 너무 좋아서 반가가 바로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두번 시키는 마음 영혼의 마음 후 그죠 됐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됐죠 그죠 비유가 딱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앞에 보면 그죠 싹 이해가 됩니다 다이